네, 현재 오후 4시인데 지금 참등에서 위치 바꾸고 있거든요 보시면 그란트나 그리고 이거 하쿠시 야마자키 없어요. 지금 앞에 원리들 놔뒀고 카발라니 앞쪽으로 또 옮겨졌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건 똑같거든요 아마 알라키는 이제 나갔고 아까 05, 2005 나가고 나머지는 남아있고 또 위치 계속 개편 중인데 지금 들어온 곳 중에 안녕하세요 이거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햄찌상이 한번 방송에서 괜찮다고 했던 거거든요 2021 이제 시그나토리맥입니다 몇 번 할 때가 왔어요? 6번짜데요 6번짜데요? 12번짜데요? 12번짜데요 아, 12번짜데요 12번짜데요 6번짜데요 아, 너로더. 맥힐러는 지금 12번짜데요 이거 재고 얼마 없어요 만엔이에요 조금 여기 보시면 다 써져있는데 하나는 이제 2014 이자 벤네비스 쉐리 캐스키 42도짜데요 42도짜데요 이렇게 있구요 검은색 그 통에 있는 거 그거입니다 이거야 예입니다 시간을 더해드리기 이게 시리즈가 한 만 중후반이었을텐데 지금 저쪽에다가 지금 진열 중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쿠렐라네요 2013 쿠렐라 스몰 배치 그리고 여기 있는 먼저 안보여요 먼저 안보여요 먼저 안보여요 아, 1번짜데요 아, 1번짜데요 아, 1번짜데요 아 에버필드, 아벨라와 스페 마크알라, 이제 몰트락, 쿠렐라, 카리라 또 그레나 라키 아! 뭔가 그레나 라키 아까 전에raft 그레나 라키 요거 필기 아벨라바, 스페이스 아이드 메켈라 그리고 몰트락, 그레나 알라키가 지금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다 옮겨둘 예정이고 알라키는 이쪽으로 또 옮겨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한 개씩 다 그거 말고는 지금 다 똑같거든요 나가멘나같이 오늘 들어온 건 없어서 아나나고 발렌타인사로 들어온 거 있긴 한데 그거 설명하고는 뭐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맥킬란이 지금 3개가 팔렸어요 3개가 3개가 팔렸으니까 제가 아까 손님들 와서 유튜브 잘 보고 있어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3개를 팔았었는데 나머지 또 다음번에 오신 분들 금방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먼저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무튼 뭐 짧게나마 그냥 올릴게요 바이바이